자랑지아! 꼬병이들아, 안녕!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? 도시에서 온 엄청 유명한 마술사 고양이가 공연을 한대! 먼저 가볼게! 야호! 신난다! 얘들아, 우리 화장실부터 다녀올까? 예! 난 하나도 안 마려운데... 셋째야! 자, 그럼 다음 마술은? 아까 화장실 갈걸... 비둘기야, 전아! 비동이도 인사해야지! 안녕! 우리 비동이랑 놀이터에 가서 놀자! 좋아! 숲은 시시해... 뭐? 어, 배고프네... 그럼 숲에 마시는 것도 있어? 에이! 에이! 공주야! 다 됐어! 에이! 비동아, 좀 도와줘! 어... 어..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, EBS에서 만나요!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! 어... 어... 어...